밥을 먹어야 되는데 감자탕 좋아하세요? 감자탕이요? 네 허수 선수 어제도 배달 시켜먹을 때요 감실탕이요? 네 감자장면이랑 탕수육 아 아 아 간.. 간짜장이요? 네 아 감자탕이란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감자장이였어요 감자탕 좋아하세요? 이 사람 뭐야? 제가 한국 오자마자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어서 첫날에 바로 시켜먹었어요 간짜장하고 그냥 짜장면 뭐가 다른 거예요? 몰라요 한 번 오케이 간짜장도 맛있다고 들었어요 네 맛있다 아니 탁 묵박취면 나왔을 때 어떻게 뜨나요? 나왔는데 이런 거 정글이면 중요한 거 같아요 쏘리 정글 재밌다 근데 롤 재밌는데 롤 재밌는데요? 역시 노골이야 격리 끝나면 뭐하고 싶으세요? 운동하고 그런 거는 꼭 하고 싶고 오래 느낀 게 약간 내년에 제가 체력이 많이 부족해서 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이게 좀 방해가 많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팠잖아요 제가 그 수술도 하고 하면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많이 안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윗동은 꼭 하고 싶고 올해 올해 저희 코치님이 계신데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거를 좀 책 같은 거 정리해서 올해 팀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우승할 수 있었는데 겉에 보이는 건 되게 경기만 나오는 거니까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 팀에 도움이 되게 많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도움을 주시게 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우세요 네 다들 선수님 건강에 안 좋다는 말씀 들어서 눈물 났어요 개구리 한 번 때려볼까? 칭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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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다스 내가 점화틀 한 번 해볼게요 여기 칭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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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화가 이렇게 점화 걸어서 집 보내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림만 나와 칭왕 칭왕 이걸 어려운데요 선생님들 어떡하죠? 메이플이 너무 열심히 있나? 칭왕 채팅창에 저는 실본데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? 너무 뒤껍 싸웁니다 이친 칭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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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이기세요 내가 호그로 보이나 아 멸망이다 아니 롱이 아 야 생일아 롱이аться 롱이 롱이 1 탈차 작년에 시작한 노래 작년에 못 노래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이 게임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된다 이 게임은 왜 이렇게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오잉! 부자 됐다. 3,000원 생기는데요? 군뚜라 나누니까 갑자기 살만.. 살만 나는데요 약간? 하하하 저.. 많이 비벼는데요? 비벼만 한데? 비벼만 한데? 이런만 하면 바로 넥서스 터지는데? 또 왔는데? 캐리를 못하네?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. 쇠는 답 아니었다. 바로 왁왁이 등장. 하지만 이런 카운터를 막고도 제 역할을 해내는 게 진정한 탑의 고수라고 볼 수 있죠. 투 직공이죠 지금. 근데 직공 이거 두 개 한 번에 안 터진다는 말이 있긴 하던데. 용준이가 그랬는데 서수도 안 터지는 걸로 기억했다고 하면서 약간 전 터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반에 제가 몸소 확인해보겠습니다. 여기다. 뭐야! 쇠쇼머 괴? 직공 터지네 여러분들. 아니 이거 뭐죠?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이 레벨 어떻게.. 이거 어떻게 딸려고 와요 근데 이거.. 이 사람 사이코! 사이코! 사이코야. 레넥톤 상대법. 나 아유의 방탄. 좀 알려주실분. 어? 왜? 부상.. 량량. 왁왁 하러 온다 이 자식들. 시다 왁왁. 왁왁. 거기다 왁왁. 이런 왁왁. 뭐 이러면. 왁왁. 왁왁. 창고. 뿔리아. 에넥이. 정배랑. 나 틀림. 그래도 이런 왁왁. 공부가 vecario. 인사해. 멈출 수 있겠지. 진짜요? 그룹을 사랑해주세요? 집 안 가는데? 그냥 프리 있긴 하거든요 그냥 프리 있긴 하거든요 여쌍도 여쭤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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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진짜 너무 센거 아니냐? 괴물이네 아 이거 있네. 이 놈 자식! 하하하하 오! 보인다. 깐놀어. 아! 에잇! 저 자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? 나가서! 정로 시 랄라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그러면 저 pneumonia 그게 그까 여기는 어디야? 오늘도 수없이